힘들진 않고? 네가 많이 보고 싶어 매일 민희 널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볼 때 넌 걱정되고 고생하고 있을 널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힘내고 기도할게 언니 여기서 뭐해요? 아우 왜 무섭게 목소리만 들려 어딨어? 어딨니? 여기 있잖아 여기 거기 있네 뭐예요? 민희 오빠한테 보낼 거예요? 넌 그거 뭐야? 택배 알바야? 아니거든요 민희 오빠 생일선물료 됐다 그죠 이걸 다 보내겠다고? 네가 왜? 저도 민희 오빠랑 친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여친인 내가 있는데 왜? 오 러브레터예요? 힘들진 않고 내가? 네가 많이 보고 싶어 야! 네가 없는 학교는 기대할게 너 잡히면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? 현지가 없어 이래요 현지가 너무 메말랐다 용서 못해 진짜 용서 못해 아 완전 저랑 안 맞아요 목소리 내는 애들 딱 질색 아 기도하면 뭐가 또 달라져요? 아 눈이 안 떠져 아 머리야 뭐야? 뭐야? 서..설마? 우리 바뀐 거야? 아 이 거적댁이 뭐야? 이 납풀거림 어쩔 거야 대화야 여기서 뭐해 우리 카페 가자 어? 어 어 밥 먹었어? 응 너 어 언니도 수업 있으니까 빨랑 가요 자동 301호 어 어 301호 내 입술 색깔 어때? 어? 어 이거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어 맞아 맞아 그러네 뭐야? 왜 얘만 주고 난 안 줘? 비싼 향수 레아가 준 거잖아 향수를? 이거 완전 호구구만 하도 많이 받아서 기억도 안 나지? 저게 얼마짜린데 근데 너 괜찮아? 얼굴이 좀 안 좋은데? 어 아 속이 좀 안 좋네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가희 학생 왔어? 군무니? 네 고기 주문 정전이야 가희 학생 이것도 먹고 해 같이 껴먹어 응? 왜 다들 언니만 보면 반가수 난리지? 잠 준비 잘 되고 네 이리 와봐 들어와봐 우리 가희 학생 덕분에 휴게실 생겼잖아 네? 제가 뭘 했죠? 학교에 얘기해줬다면서 우리 학장님이 가희 학생 건의사항 듣고 휴게실 만들어 줬잖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오지랍 대박 수업 들어갈 시간이지? 얼른 들어가 봐 너무 고마워 안 돼 그럼 하아 으응 으으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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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아 하아 헉 선배! 모른 척해서 아닌 줄 알았어요 누구?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 안녕하슴 저 이번 학기 못 다녔을 거예요 이건 또 뭐야? 저 장학금 주시려고 교수님들 다 설득하셨다면서요 휴학하고 집에 내려가야 하나 엄청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월사도 밀리고 아 그래? 근데 알바비로 월사나 해결됐어요 선배님 다음에 한 번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어? 어어 애교만 부리고 이쁜 척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야! 학목으로 가자 아 뭐야 어? 뭐 먹을까? 이 선배는 그때 아 맞다 쩝대 니가 학교 홍보모델 추천해준 래 알았네 날? 추천했다고? 너의 대로 진짜 귀엽고 이쁘더라 한 번 봤는데 아 이미지가 괜찮더라고 올 윤가희 캐스팅 매니저 본 눈 쩌는데 아 탱크 친구로 확정하려고 예뻐 농구 선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교회 언니였네 어? 깜짝이야 아 더워요 하지마 웃긴다 나도 덥거든 래야 수업 안 가? 늦겠다 빨리 가자 어 가 뭘 또 그렇게 생생해요 완전 현실인 줄 알았네 가자 언니 저 수업 가니까 제 선물 좀 붙여주세요 쯧 알았어 알았어 아 그리고 우리 이따 같이 밥 먹어요 맛있는 거 내가 왜? 저 가요 아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야 저녁 먹으러 가자 아 깜짝이야 아 박스 좀 들어 응 아 무거워 뭐야 그때 그래야 맞지? 응 그럼 저 친구로 확정하려고 응 좋아 뚜껑 숙 2 2 2 2 2 3 4 3 4 5